박성률 저는 박성률 트레이너고요 트레이너로 여기에서 한 11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 소상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한 지 4일 차? 저희가 하는 일들은 보통 선수들이 처음 부상을 당해서 그라운드에 복귀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계신 선생님들하고 성의를 해서 치료와 훈련 계획을 짜고요 일단 트레이너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체육과를 나오시거나 물리치료학과를 나오시면 프로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트레이너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학교 다니는 학기 중에 관심만 있다면 이수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하고 이런 현장에서 소통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축구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축구 선수와도 바디랭금리, 짧은 영어 모든 걸 다 정원해서 하죠 제 선배님들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 계신 분들도 많은데 영어 잘 못 하셔도 두 분들하고 굉장히 깊은 대학까지 나오시대요 경기 날 선수들 테이핑하고 파스, 의약 분들 같은 경우 호텔에 들어가서도 치료를 받기 때문에 경기 전날 필요한 물품 그리고 경기 날 필요한 물품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럴 때 양용으로 일단 챙겨서 티어라이터라고 선수들 많이 하는 근데 이거는 검은색으로 해서 유니폼 색깔 맞추려고 해요 케인조 테이핑 테이프인데 전수들 근육 부산 방식으로 이거는 텔로라이드 이렇게 급속 냉각시키는 아이스 파스 같은 갑작스럽게 발목을 차이거나 삐거나 근육이 살짝 지가 나면 있을 때 환급적 집중한다고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냉각 기능이 조금 세가지고 급습히 뿌려주는 거 역시 인시적으로 마치 효과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간식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특히 오스마르 같은 경우는 휴학 전날에 양식을 안 먹어요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양식을 주문을 하고 오스마르나 알레바이콜 같은 분들은 오히려 된장찌개 구석밥 갈비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부산당했던 선수들 복귀할 때가 제일 좋죠 그렇죠 뭐람쯤 특히 부산 부위로 골을 낳았다거나 하실 때는 더 힘들죠 훈련 열심히 하고 있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보다 힘내시고 다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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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백장도 찍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건 사진도 없는 게 공부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으로서 지키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전공하게 됐다 정형하게 됐다 혹시 빨간색이 다른 팀이었으면 가능적인지 다른 팀이었으면 다시 생각해 파이팅 해석 공공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